왜 얼굴을 숨겨. 예쁜 얼굴 좀 보여주소. 뭐야? 뭐야, 설레게. 양이지, 뭐. 아, 양이네. 우리 양이 오고. 양이 너무 양, 양이야. 양이가 표정이 더 좋아졌다. 와, 태워. 태웠다. 가정이 와. 아, 좋네. 사람이 아무도 없냐. 사람이 아무도 없냐. 왜, 어디 가? 양이 무서워하잖아. 이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떡해, 앉아버렸어. 겁먹었대요. 저거 뭐야, 이게 또 양이 거예요? 강아지 의자인데. 진짜로요? 네. 귀여워. 너무 예쁘다. 편리하러 leva. руб. 오름 바다. 어우, 세상에. 귀여워. 아 bee. 나 너무 However you are. 아유, 아유, 아유.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죠? 아니, 예뻐라. 아유, 귀여워. 아유, 아유, 아유. 하지 마. 안 해도 돼. 팬분들이 이런 아이템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많이 선물들을 보내주세요. 절대 안 합니다. 집 간식 가방만 뵐 줄 알았지. 양아치. 어, 허리야. 아, 날씨 너무 좋다. 너? 이거 같은 날이야? 진짜 같은 날 맞아, 이거? 네, 3일 찍었어요. 근데 날씨가 때마침 들어갈 때 되니까. 서핑 나가신다. 나는 잠깐만 있어요. 이따 갔다 올게요. 여기 다 가려야겠어요? 네, 여기로 갔어요. 저쪽으로요? 예, 예. 패들보드. 패들보드? 진짜 좋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교육할게요. 사실 이거 보니까 강아지랑 같이 타던 거. 아, 좋구나. 그렇군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일단 강아지를 태우기 전에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보지 못해서 일단 먼저 한번 배워보고 강아지랑 같이 태워볼게요. 네, 그 이후에 강아지 태우는 걸로. 처음에 타실 때는 다리를? 네.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를 내리세요. 다리를 내리시고 이렇게 잡아서 자, 오른쪽으로 한 번 짚고 두 번 짚고 오를 대고 이렇게. 네,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진짜 무슨 해외 같아. 야, 외국 같다. 와, 예술이다. 와, 야. 야, 이제 무슨. 와, 이거. 조초이. 오, 너무 좋다. 아, 차갑구나. 물은 아직까지 좀 차갑습니다. 시작. 오케이. 시작. 너무 차가워요. 점수기, 차려봐. 한 20만 원씩. 아, 이건 뭐 물에, 물에 들어가면. 아, 그럼. 아쿠아 방이지. 야. 물 좋아하세요. 오. 이야. 이 레저 스포츠를 잘하니까. 네. 너무 좋다. 진짜. 힐링된다. 야, 이게 무슨. 그래가 어디 가고요? 야, 이랬구나. 배가 좋다. 강릉, 강릉 이제 여기. 대박이죠, 강릉. 진짜 예쁘다. 와. 야, 말 못하네. 웬만하면 하와이보다 더 좋아. 아니, 강아지를 타시는 분들이 근데 있어요, 저는. 이름 뭐예요, 이름? 양희야. 양희? 네. 너무 부럽다. 어, 이리 와. 보도 내가 드려드릴게. 앉아, 앉아. 친구 한 번 보면 또 따라 하거든. 맞아, 맞아. 그러네, 그러네.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 야, 날씨 점점 말 가지고 있어. 와, 너무 좋아. 여기서 한 번만 하면 대박이다. 좀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탔어, 탔어, 탔어. 가만히 있네. 옆에 친구가 도와주니까. 아이고, 쟤는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 시계 타려는 거였어. 시계 타려는 거였어. 시계 타려는 거였어. 혼자 가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같이 가자고. 넌 저거 타. 넌 저거 타는 애잖아. 귀여워. 저거 타. 야, 너 아니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아이고, 한테. 아이고, 한테. 저 정도만 제대로 한번 태워주죠, 형님. 같이 좀 태워줘요. 너무 야박했네. 아, 양해만 신경 쓴다고.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자, 한 번 살살 지어서 가보세요. 뒷자리 끌려 나가네, 지금. 오빠, 있어. 오빠, 있어. 형. 양이도 한다, 한다, 한다. 낑낑거리지도 않고. 저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죠. 오오. 쫄아, 쫄아. 쫄아, 쫄아. jor 말 타자. прIN. 오, 섰다. 쑤는데, 쑤는데. 조금. 우와. 쏠, 쏠? 오, 한다! 한다, 한다, 한다,한다, 한다. 된다. 오, 잘했어.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그리고 있어. 그리고 가볼게요. 양희 표정 너무 좋아. 즐기잖아, 지금. 양희야, 저것도 따라 못 밟았었잖아. 나와본 적이 없어. 괜찮아,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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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쇼. 나와본 적이 없어. 잘생겼다. 뭘 하고. 그런 애가 이렇게. 어우, 감각다. 맞아, 저 눈물 난다. 양희도 물에 데려왔을 때 저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제처럼. 아이고. 저 때 기분이 어땠어?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저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이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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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오네, 오네. 친구 온다, 온다. 친구 온다. 쟤 왜 이렇게 웃기냐. 어머. 멋있다. 야, 이제 정우 됐네. 네? 만족함이 있네. 거둔 나는 거리로. 이제 매월에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멋있어. 와, 진짜 부럽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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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어디 가? 어디 가! 시원하네. 어휴, 왜 안 해, 오어휴. 어휴, 너 그런 거 아니냐. 어? 쟤가 여기 왜 왔는데. 뭐... 야, 이거. 어휴, 너 그런 거 아니라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너무 귀여워. 그래, 이게 한 번에도 했으면 영화지. 너무 귀여워. 이리 와. 박아, 네가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뛸 타임이어서. 잘 뛰었네.